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주제로 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번지는 코로나19에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선교사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한 국가의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온 상황. 계획에 없던 귀국에 항공권 가격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왔어도 주거지가 없는 선교사들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기간 머물 숙소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활동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도 큽니다. 원래 계획했던 안식년을 계획했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을 계획했던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또 선교 현장에 있다가 이번에 아주 위험군 이렇게 구분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곧 예측 불가능의 시대라고 전망하는 선교 전문가들. 앞으로 팬데믹이나 국가 간 분쟁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단체와 교회들은 급히 귀국한 선교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선교관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안식년을 갖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시 한 2주, 한 달, 두 달 거쳐갈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년 안식년 나오는 분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선교관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위기 선교사 긴급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철수 선교사의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선교 자료 제작에 참여시키거나 단기적인 신학교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철수했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 후세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선교회 후보자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과 전략과 방안과 이런 것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선교활동 중단에 낙담한 선교사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거대한 사건 앞에서 동기부여를 읽기 쉬운 선교사들이나 급변하는 상황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마음 떠넣고 일단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안전한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사실 그동안 안고 왔던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어디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도 그런 장소가 있어도 터놓기가 좀 힘든 현실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선교사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들의 선교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